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네요 법원의 판단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 어떤 판단을 보면 한 줄 정도 단순하긴 단순합니다 약간 소명은 됐지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범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거든요 시세조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등인데 사실은 이게 소명이 되면 구속은 불가분적이에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재판 받았던 적도 있고 밑에 부하들이 사실상은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조금 반박자 빨리 영장 청구를 하는 바람에 또 그게 한 이유는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거기에 넣는 바람에 반박자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소명이 부족한 상태 같기 때문에 결국은 소명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이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됐는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미래전략식 문건 중에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고 적힌 문건도 있었고 주가 부양 등이 시세조정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돼 있었더라고요 미래전략식 문건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구속사유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주 우려는 그렇다 쳐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속할 필요성 상당성이라는 애매한 원칙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치매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이런 것들이 부정된다는 의미인데 보통 경미범죄나 또 구속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거나 이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마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으로 판단을 좀 도피했다 정가의 보도처럼 이걸 그냥 애매한 표현으로 도피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법부가 삼성에 대해서는 예측부로의 관대한 결정을 해온 역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 측이 조금 미흡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김윤호 변호사는 반대로 법원에서 판단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 나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검찰이나 재판부나 다 조금씩 미흡해서 결국은 불구속될 것이다 프로 이름이 변호사가 둘이 있는 게 아니고 세 명이 있다고 지금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 작가 이동행 진행자하고 저랑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구속이 났습니다 어제 또 엊그제 우리 언론들이 또 보도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또 삼성에 우호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아마 영향이 미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을? 저는 그것도 크다고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판사가 영장판사인데요 판사가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속을 했을 때 그 파장들도 판사가 판단한 이상 그걸 볼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심의 결정을 11일 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전문가 일반인이죠 일반인 15인이 판단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보면 또 앞으로 삼성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판사들 같은 경우에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이유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판사들은 그런 명분이 없다 보니까 주로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어울리고 법원 외부의 사람들 많이 안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언론이 정말 60년대 이런 때 언론 보도 보면 삼성이 사고 치면 그래도 언론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편들기 논평이나 보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특히 좀 부당했던 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재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재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소집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도 했는데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규정이 명백히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언론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도를 한 거는 좀 뭐랄까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든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우 변호사가 판사 생활할 때도 외부인사 잘 안 만나고 그랬습니까? 그때 잘 못 만나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고가 좀 경직될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서 대화하는 게 전부다 보니까 좀 많이 유리가 됩니다 일반인의 생각하고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밖으로 막 댕기는 판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판단함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친다고 법원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 왕만하게 만드는 게 또 일이 워낙 많아서 사람 만날 시간은 잘 없잖아요 만날 시간은 없어요 진짜 일 많거든요 영장판사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을걸요 박지훈 변호사는 또 군판사 출신이니까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자 이게 쟁점이 된 거는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건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검찰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만 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건데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은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처벌받았으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알고 있었냐 그게 핵심입니다 직접 지시가 있었느냐 지금 삼성 측에서는 몰랐다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증언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 단계에서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기각이 된 걸 봤을 때는 몰랐거나 최소한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컨대 최지성 미래전략 전 실장이죠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던 바도 있고 프로젝트 지휘라고 문건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계를 하는 방안이에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을 해결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른바 워린 버핏한테 이걸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런 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영장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하기는 안 되고 있지만 보고를 못 받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영장 기각할 때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부정할 방법이 없었던 게 이미 증거인멸로 치령을 받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회장의 말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하나도 안 시켜도 알아서 증거인멸을 하는 조직인데 이 부회장이 구속 안 되고 가만히 있는데 직원들이 증거인멸도 안 하고 입맞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다 다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재청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재청구를 안 할 것이다 원래 만약에 경찰로 기각되잖아요 일성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유감이다 강력하게 유감이다 하는데 아쉽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쉽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요 사건에 어쩌면 검찰에 명운을 걸고 영장 청구를 한 건데 아쉽다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어떤 증거도 있어야 될 뿐더러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구속에 대한 의지는 저는 조금 약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영장 청구하는 것이 검찰이 부담이 돼서 법원으로 공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만일 기각이 되면 다시 청구할 일이 없다 이렇게 그것도 아쉽다의 표현에 다 표현됩니다 만약 정말로 원했던 거라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이게 뭐 검찰이 어떻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만약 정말로 필요한 사건인데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1일 날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벌써 지금 이복현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그 의견서 준비하는데 10일까지 보내고 11일에 소집을 기다린다면 그 동안에 이미 재청구를 위한 보안수사 기간은 다 지나가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의미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의미가 없어질 건데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절차가 된 걸로 보입니다 8건 있었거든요 2018년 이 제도 등장 이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8번 다 심의의의 결정을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면피하기는 좋아요 만약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안겠냐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불기소 권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이런 거 있어요 검찰보다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많고요 종교단체 사회단체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 형사소송의 원칙에 대해서 검찰보다 더 불구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영장전단체 판보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불기소나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되게 전문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파기 한송심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파기 한송심은 언제쯤 결론이 합니까 이거 별개잖아요 이거는 이 재판은 그 재판은 이제 지금 기피 신청을 했어요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기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좀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만약 기각이 되면 곧 선고가 될 건데 저는 뭐 김윤호 판사는 좀 달리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재판부 변경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법원에서 기각한다면 바로 선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기 한송심이나 또 이번 사건이나 조금 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기부금 회계국 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마포심토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죠 그렇죠 유서가 없고요 타살은 적이 없고 유서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부검에서 최종 결정을 내겠지만 일단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또 정의기억연대의 공식 입장 또 사망한 이 심토 소장이 사망 직전에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이거 다 공통점이 언론이 너무 심했다 이런 것 같아요 검찰하고 기자들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도 검찰이지만 아마 기자들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원망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하고 예전에 정의기억연대 하면서 알았던 기자한테 토로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매일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문치고 그런다 기자들이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없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토로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나요 기자들 그 뻗치기를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고인을 조사한 적도 추속욕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해놨고요 그거는 검찰은 안 해도 압수수색 회가 같거든요 압수수색 자체만으로 무섭지요 그거 안 한다니까 곧 불을 낀대요 부담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손모 씨의 사망과 현재 진행 중인 정의원과 윤 의원의 수사에 대한 연결 고리가 있느냐 이것도 검경이 밝혀야 될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가질 것 같고요 과잉 수사가 있었으면 그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고 맞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는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관없이 검찰이 사실은 굳이 안 불러도 돼요 어차피 이게 어떤 진술을 듣는 것보다는 회계자료를 보면 재산 범죄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보고 있는 게 횡령, 배임 이런 거니까 회계자료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굳이 손 소장 이런 사람 불러서 확인할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혐의 입증을 해낸다 자료만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 혐의 입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 사망한 소장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곳인데 굳이 여기를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현 사무실을 20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찾는 자료가 사무실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딨냐고 하니까 쉼터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이 없으니까 쉼터를 강제로 압수수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현 쪽은 임의 제출을 약속하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망인이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 쪽은 임의 제출을 변호인이 거부해서 추가 영정을 받아서 강제 수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은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고 임의 제출해서 갖다 주겠다 갖다 주겠다 임의 제출하겠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이랑 우리는 다른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손수장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던데 손수장이 사망하기 직전 직후 윤미향 의원이 갑자기 손수장과 관계된 옛날 인연을 본 SNS에 적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던데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박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제껏 의원 문제 제기에도 좀 강한 부분도 있었고 납득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살을 방조했다거나 이런 음모론이잖아요 이거는 의원에 대한 자살 교사 방조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 글 같은 거를 지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갖고 주장한다는 거는 나중에 큰 파장이 될 우려가 있어요 박상도 의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박아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혹적이면 야당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망을 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쩌면 윤미향 의원이 가장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 교사였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관이기도 했죠 본인이 담당 검사였어요 잘못됐잖아요 그거 완전히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의원 관련 또 윤 의원 관련 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수사는 아니니까 곧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요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사건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고요 이번에는 창정에서 계부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딸아이 손을 지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cctv로 보니까 아이의 몸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많이 다친 옷이 보이더라고요 눈에 멍이 들고 머리도 찢겨있고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편리점에 데려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먹이고 그리고 또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게 후라이팬 같은 걸로 이렇게 짖었다라는 거거든요 학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학대 이상 폭력이네요 폭력도 보통 폭력이고 고문 같은 게 들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도 어른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연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아동복지 시스템에 저는 이거 뭐 요 얘기해 줄 시간이 다 됐는데 민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해방된 후에 만들었던 민법에 친권자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체벌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손봐서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때릴 권리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112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 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오래되면 안 나가고 제3자 신고면 좀 가급적 자제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바뀌는 걸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전북 전주의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잠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피해 상태가 발생했는데 이거 피해 입은 시장 상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계좌로 봤을 때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사실은 민사소송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아마 아니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빼돌렸을 가능성도 크고요 받기가 쉽지 않아요 현금 뽑아서 제가 옛날처럼 마늘밭에 숨기게 했으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은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어쨌든 비상식적으로 많은 이자를 준다 이렇게 돌려준다 일단은 의심 좀 해봐야겠습니다 연 30% 정도 4개월의 이자 10%인데 그런데 저금리가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이런 유혹에는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